1.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 움직여 숨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Church, Why bother? 라는 제목이에요. 교회 왜 귀찮게 하냐? 뭐가 문제냐? 이런 정도로 아마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번역한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오늘날의 교회의 이 자화상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바람을 저자는 책 제목 속에 그대로 반영을 했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요즘 제 마음을 참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되신 여러분들, 아니 교회이신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이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양육과 전도를 통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 두 주제를 다뤘죠. 오늘은 마지막 교제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내라.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제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가자. 네. 그럼 잠깐만요, 목소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예배, 양육, 전도, 교제 뭐 빠진 거 아닙니까? 라고 손들고 질문하고 싶으셨던 분도 분명히 계시죠? 저만의 생각이었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분명 뭔가 하나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가 빠졌죠? 섬김. 섬김이 빠졌죠. 저만의 착각이었군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제가 부임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다섯 가지의 우리 인마누엘 교회의 중심사역을 다 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배, 양육, 교제, 섬김 그리고 전도 혹은 선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릿돌 위에 예배와 양육과 섬김과 전도라는 네 가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제라고 하는 그 기둥, 대둘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섯 가지 필수 요소는 마치 우리 손에 다섯 손가락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하세요.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 여러분 손 다쳐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검지 손가락이 문 틈에 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손톱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글씨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여러분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제 역할을 못하면 손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 이 다섯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마찬가지예요. 함께 온전히 이게 제 역할을 해야만 전체의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유독 오늘 마지막 주제인 이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제위원장 교제로 또 섬기신 우리 팀장분들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말들인데 뭐냐면 아니 교회가 왜 꼭 교제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본질적인 거, 말씀, 기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교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본문의 바로 앞 초대교회에서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교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함께 2장 42절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는 fellowship. 헬라어로는 일부에도 없었는데. 코이노니아.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 42절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교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교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기왕에 헬라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잠깐만 헬라어 공부를 해볼게요. 헬라어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 질문이 좀 약해지네요. 에클레이시아. 에클레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에크는 from,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모모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어, 콜 영어로 콜이라고 하면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이시아는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서 모아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에클레이시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한 또 다른 헬라어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아시는 걸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에클레이시아는 안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흐트리다 퍼뜨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연관되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였지만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인 이민자들도 우리 교인들도 뭐라고 부르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들? 그 다음에 헬라우로토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과 영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사랑, 교제, 수평적인 관계 Horizontal Dimension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Vertical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은 것을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코이노니아는 성삼의 일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가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는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제 가운데 역할을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성령의 그 교통에 라는 말이 나온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우리 축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고린도우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할 때 항상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교제의 의미를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삶을 나눈다는 정도로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기능을 제대로 제대로 다하려면 늘 성령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의 교통,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이 둘 모두가 아름답게 이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럼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교제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과연 초대교회에서 그 교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연합입니다. 연합.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46절도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여기 44절 46절에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모습. 빌리뽀서 2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보세요. 빌리뽀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교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합이 단순히 어떤 획일적인 이합집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습.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죠.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사용할수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 등록자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등록 교육 받으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교 반 등록 반 교제에 이런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일곱 소리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동화 같은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일곱 소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일곱 소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일곱 소리 마을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함께 모여서 근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일곱 소리 마을 어른들이 자기 주장만 펴고 맨날 시끄럽게 싸움 말다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해지는 모습은 전혀 없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시끄럽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듣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이 글 속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모습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신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감 팍하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한 내래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이 아이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도도가 마침내 하늘을 향해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른들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미미가 그것을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솔솔도 같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 미, 솔. 셋이 어우러져서 기도를 하니까 한 대에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이 생긴 거죠. 혼자만 소리를 냈을 땐 시끄러웠는데 이 아이들 셋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대에 어우러져서 기도를 하니까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화음, 하모니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도 자기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모두 살았다고 하는 Happily Ever After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서 조화롭게 그렇게 화음을 이뤄내는 곳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집이요? 네,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전에는 날카롭게 시끄럽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할지 몰라도 불협화음 생겼다고 할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아름답게 조화돼서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그런 화음만이 만들어지는 곳 성령께서 그렇게 오케스트레이딩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연합된 모습 자, 둘째 교회의 교제 또 다른 모습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눔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나눔이 중요합니다. 교제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뜨거웠던 교회가 6장 가면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구제 문제 헬라파 유대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성도들하고 싸웠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나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나눔 문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큰 아이가 갓 유치원 들어가서 영어 몇 마디 제대로 못할 때인데 그때 유치원 가서 배워온 말 중에 집에 와서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귀에 익숙하신 말일 겁니다. 뭐냐면 이 톤이 중요합니다. Share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Share 무슨 말입니까? 나눔이라는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장난감도 Share 화장실도 Share 먹는 것도 Share Share 쉐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입니다. 교회의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눔의 모습 물론 오늘날 현실에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모습급처럼 이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고 요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뭘 나누라는 말인가 나눔이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의식주만을 나누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눔은 그런 나눔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밥상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밥상공동체 처음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 목계 칼럼을 보니까 교회를 밥상공동체라고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신 밥상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분 밥통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분 밥통을 여셔야 한다고요. 이분의 요지는 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모임 빠지지 마세요. 가세요. 먹는 것만 하는데 뭐 거길까 먹는 것만 해도 가세요. 저도 오늘 한 순에서 초대해 주셔서 가게 됩니다. 먹는 일만 하더라도 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모임 빠지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나눔은 꼭 먹는 거 나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나누느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이 나눔은 복음을 위한 고난 아픔 슬픔 그것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이죠. 멀게는 지금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에서 사역하신 우리 성교사님들 이슬람권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지낸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족이 질병이나 아픔 죽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그 고통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고난도 나눠야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교제는 양식을 포함해서 고난과 고통을 또 넘어서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생명을 나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헌혈하라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크리스토 생명 대신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 일부에서는 한 장노님께서 너무 크게 아멘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기 다 상남자들만 계시군요.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청년들 가정에서 어머님 아내 말고 우리 어머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먹이는 일이에요 피딩 물론 요즘에는 우리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많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어머니들이 가족들을 먹이는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피딩 근데 이 먹이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살림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살림 그 살림살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살림 살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림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나누었다고 하죠 그런 여러분 교회 살림 맡으신 분들 힘들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살림 맡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막중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이것이 육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살리는 일 살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나눈 교회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살림을 하는 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나누는 역할을 한다면 생명을 나누는 참된 교제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복음을 나눠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아니고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실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나누세요 친교실 가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교회 대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와 교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래 교제 코이노니아 그 모습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람의 수고만으로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참다운 교제 영적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 하셨기 때문에 성도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동료들 우리 성도들의 피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동안에 정말 눈꽃만큼도 다른 사람 관심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축재 최고급 자료를 써서 든든한 대둘보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축하는 그 시설 그 건축자의 손길이 엉망이며 엉성하면 이상한 건물로 만들어지고 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양육 예배 전도 섬긴 교제라고 하는 대둘보를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와를 예와를 한 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성도님께서 저한테 아주 귀한 선물 하나 해주셨거든요 귀하다고 해서 비싸다는 선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정성껏 만든 책갈피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자신이 직접 손으로 거기다가 좋은 글귀를 써서 잘라서 코팅해서 저한테 책갈피 쓰라고 북마커를 주셨는데 그 안에 쓴 글귀가 어떤 글귀였냐면 이런 글귀예요 5 빼기 3은 여러분 얼마죠? 넌센스 아닙니다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옆에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5 빼기 3이 2란 어떤 오해도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2 더하기 2 4란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참 그럴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다른 사람 오해할 때 오해받을 때도 많고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 생각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와 이해가 쌓이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영적인 교제의 장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왜요? 서로 이해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교제의 장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아니고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도록 교회에 대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수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에 대신 여러분 교회이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제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죠 부디 인마누엘 교회가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먹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함께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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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